진국이가 애 키울 능력은 있습니까? 아파트 관리비도 못 벌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강희정 씨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마세요 그 어떤 협박도 위력 행사도 안 참습니다 아유 진국아 아유 진국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밥은 먹었어? 냉골에서 어떻게 잤어? 따뜻해 밥도 잘 나왔어 정은이는? 수업 있다고 갔어 세상에 지난편이 옥살이를 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우리 이번엔 한 번 불러서자 그 인간을 작정하면 너 하나 콩밥 먹이는 건 이 일도 아냐 갖다 가면 너 가은이보다 더 망해 일단 시키는 대로 써주고 응? 소송은 눈치 봐서 다시 시작하고 안 돼 그럴 수 없어 당장 네가 죽게 생겼대니까 유영준이가 뭐라는 줄 알아? 강희정이 건들지 말래 그 집에도 찾아가지 말라 그러고 우리 민우 자기네가 기록했대 네가 아파트 관리비도 못 버는 놈이랜다 그 주제에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누가 준희 형이 그랬단 말이야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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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